여러분 그쪽 말아봐라 야 존폭 던지는 일 그렇게 없는데 이 방에? 와 이거 한 방에 가지고 3만 맞는데? 야 땡이 나왔다 땡이야 숙통 땡이예요 가 아니에요 이거 숙통 전설이다 이거 파이 일단 문빵 한 발 빼고 아 수현 형님 3천원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운영 어떻게 할지 강 나왔다 팝살 킬 걸고 랜다 이거? 와 이거 잡힐 뻔 했어 이거 갈자 어어? 어어 진짜 벤씨 일로와 야 발 내밀어 팔 꼬락 가져와 발 꼬락 가져와 발 꼬락 가져와 잡았다 야 뚫렸어 뚫렸어 위에 뚫렸어 얘들아 내가 발 꼬락 조졌거든 에잇 팔 꼬락 가져와 죽어 그냥! 야야야 야 이거 궁니르 강 나왔거든요 이거 궁니르 강 나왔어요 그냥 킬좀 빨아볼게요 궁니르 긍지 아니죠 여기 야 이거 째끼라운드 해야겠네 째끼라운드 잠시만요 아니 벤씨 제발! 벤씨가니르 한종이구나 벤씨가니르 한종이구나 라퓨 안닿네 이거 여기서 깽니르 쓰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 깽니르 인정? 이 자리 깽니르 확살 인정? 어 쓰레기였고요 트리 트리 가스가 됐고요 우와 트리 이렇게 많이 잡은 적 처음이야 야 헌샷 지원좀 해줘봐 왜 이렇게 안죽어 네 무게가 나onner 그려가 나 rome ga 라이브 에의 이렇게 킬 되냐 그거? 야 트리 한 방에 저렇게 잡은 거 나 좀비 시트 말고 처음인데? 발가락도 한 벗기 가자! 야 여기 맛집인데? 어? 발가락 맛집이야? 응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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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발가락 맛집 일로와 이씨 아유 씨 야 여기 발가락 개맞.. 야 일로와 너 일로와 싸박아 너 진짜 닉네임 보이죠? 이건 일로와 그 찬스가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뚫렸어 뚫렸어 왜 뚫렸어 발가락 따먹기 아 수연님 5천원 감사합니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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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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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발가락 이리와 일로와 함정 걸렸어 함정 걸렸어 아 아 종목 이리와 일로와 이번엔 누구 발가락을 따먹어볼까 너 이리와 이리와 아이씨 안 잡히네 일로와 아 어 좋아 좋아 아주씨 거기 가만히 있어 아저씨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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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일로와 일로와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여 으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아이씨 나 반이 찍어서 밖에 그냥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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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저기 어 야 촉수박았어 얘네들 진짜 야 한 명은 촉수박고 난리났는데 여기 와 야 발가락 맛집이네 야 아무리 봐도 구니르 보다 그냥 펀치앗대는게 나와보이는데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구니르 자 일단 들어갈타 elementos 야 은근히 좀 Gucci여로 시토가 재미가 나와 왜냐면 시토가 숙통이 잘 나오잖아요 다 여기로 뭉쳐있다보니까 숙통치기가 진짜 쉬워 우리 딸 생각보다 궁리르가 킬 달력이 많이 약해 얘가 사거리가 좋은게 아니어서 얘가 사거리가 좋은게 아니어서 이게 한 명 골로 갔구요 봐봐 이거 야 지금 맛집이다 야 이번에 트릭가고 구미러 가볼게요 나 라퓨 좀 다시 조지고 야 적이 맞집인데 다 뒤져 다 뒤져 케니베리 어 뭐야 뒤에도 안잡았어 안잡은가 못잡은가 이거 어 돼지새끼 이거 야 빨리 올라가자 다시 야 발가락 따먹기 조심하세요 님들 야 이제 죽창좀 쓰자 어 맛집이 잘 안나오는데 오케이 라퓨 좀 쓰고 라퓨 일단 어 배뷔 뭐야 이거 그낙도 꾸지고 있네 아 이거 여웅 되면 꿀잼인데 우와 죽창 이거를 야 죽창만 써야겠다 이제 안되겠다 아니 벤씨는 진짜 자꾸 손 넘네 아 벤씨 자꾸 손 넘어 야 킬달좀 대라 부두 좀비 너무 센데 애들 아 뒤에 왜있어요 군비 어 함정 어어 벤씨 함정 벤씨 아아아아 야 이거 손 너무넘지 진짜 과연 과연 흡사를 둘놈 아무도 못잡았구요 야 부두 좀비 야 이거 샤토가 은근히 원초적인 디펜스 이게 재미가 나오네 와 결국에는 한명 숨어있던 애 휴먼인 이게 보통 와 17킬이나 있어 아 국내로 믿을만한데 보금 한번 세리고 싶은데 저 위에 20미터짜리 야 너무맛 집인데 야 너무맛 집인데 야 너무맛 집인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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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16킬 야 이러면 두노가 올킬이잖아 아 뭐야 아 여기 사이들 살았는데 뭐야 드모바로 킬 다 주워 담았네 이거 아 너무맛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